하는 그.. 스마일표 감자가 너무 맛있었어요 하이도 기억나요 되게 맛있었는데 꼬치랑 그거 먹고 다시 게임하고 오 끈기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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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? 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일본 카즈야 다 배웠습니다 지금 절판이네 아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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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 Zac이 그 아카디 그 아카디 그 아카디 그 아카디 해왈 그 아카디 좋아 응 우리나라 그런덜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